안녕하세요. 돌트TV의 일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에 이치한 이베제 치크쌈밥에 왔습니다. 영업시작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에 라스트오더가 됩니다. 주차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오후 2시 전에 점심 특선 메뉴가 있어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무쇠펜의 강력한 화력으로 최대 800도까지 상승시켜 단시간에 조리하기 때문에 재료 고의의 맛을 유지하고 부량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지 칼국수와 각종 쌈과 우렁 쌈장이 무한 리필됩니다. 일단 저희는 제육 더덕 치크쌈밥을 시켜보았습니다. 더덕과 제육이 한입에 들어가는 순간 더덕의 아삭함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이 부량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칼국수는 추운 겨울에 오시는 분들의 몸을 스르륵 녹여주고 칼국수면 또한 무제한이었습니다. 칼국수가 무료로 나오지만 돈 주고 사 먹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육수와 면발이 전문점 못지 않았습니다. 저의 맛평가는 5.0 만점에 4.5입니다. 재방문 의사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